할렐루야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중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하심과 온정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원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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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여 주 하나님 아퍼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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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국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할수본 맞이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시사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또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울림이 울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과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가보면 온갖 가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지 중지 키우셨던 소도 있고 매일마다 신선한 계란을 놓아주었던 닭도 있었습니다 고집이 센 염소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행복했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삼촌과 함께 소를 몰고 바다가 보이는 산등성까지 올라가 마음껏 소의 풀을 먹인 후에 해질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유년기 때의 추억 때문인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 냄새, 그리고 그 소리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과 종종 이 주변의 동물원을 가볼 기회가 있는데요 어릴 적 시골에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이 다양한 동물들이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놓여 있지만은 처음에는 호기심 그리고 신비함으로 내 마음에 다가왔지만은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에 제가 경험하였던 보잘것 없었던 소, 닭, 염소 같은 이런 보잘것 없는 동물들과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유였습니다 안전하게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둬놓고 잘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잡힌 순간부터 갇힌 인생을, 갇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연은 다르지만은 어디에 갇혀 있는 듯하고 또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듯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본인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상에 누워 있기만 하여도 온 가족의 마음이 그곳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과거, 학벌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여전히 과거라는 울타리에서 현재를 가두는 것이죠 또 돌보아야 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갇혀 사는 듯하다 라고 우울감을 토로하시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민자로서 경제적, 신분적 문제에 갇혀서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얼매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과 악한 사단의 권세에 열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사슬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인데요 이 말은 파루가 이스라엘에게 건넨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제목을 뛰어넘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건네고 있는 도전이고 때로는 비웃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볼 추리국기 14장의 말씀은 진정한 편과 자유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가두고 묻고 있었던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민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추리국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애국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샌땅이라는 곳에 가두어두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노예였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재료도 두지 않고 주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이 만들라 라고 탄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바로와 애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비로소 애국 땅에 내려진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바로는 금세 그의 마음을 바꿔먹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로 결심하였지 않습니까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을 보니까 이들이 도망가기 쉬운 이 왕의 대로 다른 말로는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로 통과하지 않고 지금 광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위쪽의 녹색 길이 왕의 대로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이고요 그 밑에 길이 지금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로입니다 위쪽의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은 짧은 시간 안에 가난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바로가 그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니까 이들이 이 길을 따라가지 않냐고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의 생각과 지혜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힌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갇혀있는 막혀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자주 다니던 길들도요 어두운 밤에 걷는 길은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이런 길들조차도 없었고요 뒤에는 오랜 시간 그들을 죽이고 있었던 그리고 괴롭혔던 그리고 가두고 그들을 정말 핍박하고 억압하였던 바루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지금 길이 중단되어 있는 가로막혀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다시 노예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전보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갇힌 인생으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말이 또 있었는데 바로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그냥 살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이고 불평인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했던 구체적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전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보다 당장 하루하루 노예이지만은 종이지만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갇혀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생각과 정신, 영과 몸은 그것에 맞춰지게 되고 또한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랜 시간 그들을 가두었던 애굽 사람의 지배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과거의 노예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관성, 익숙함이 주는 속삭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죄가 주는 관성에 우리의 영혼육이 붙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왜 술을 계속 먹습니까 독한 술을 왜 찾게 되는 것입니까 음란물을 접했던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음란한 문화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관성 그리고 익숙함이 주는 속삭임 이 속임수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익숙해져 있게 되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도전 그리고 여정의 조금이라도 이 불편함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바로 나도 과거가 좋았다 에이 과거로 돌아갈 것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동시에 모험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은 새로운 삶은 익숙함을 벗어나려는 안간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절박함에 이르러 도달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며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을 극복하기에 앞서서 그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지 어디에서부터 나는 불안해하는 것이지 이 시작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바로 애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 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말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도 있고 몸이 천냥이면 그 중에 눈은 구백냥이다 라는 말에 안십중구 같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을 감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있는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지금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것을 바라보면요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어떠합니까?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쁘고 감사와 참성이 넘쳐납니다 왜입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정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정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민 이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얼매였던 모든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삶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성도가 갖춰야 돼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곤면하고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나를 온정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민 아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또한 나를 온정케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기 쉬운 길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이왕 보내실 것이면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이스라엘을 지금 볼고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쉽고 좀 편안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에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는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때로는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을 막으셔서 우리를 불안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왜 곤경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길 편안한 길 좀 주시지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몰아가시고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에 가둬 주실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앞에는 홍해 길로 뒷길은 바로의 군대로 가로막고 그리고 가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편안한 길을 가다가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왔던 길이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안함이라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또 갇힌 죄의 인생으로 노예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하시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 과거에 얼며있는 삶들 또는 현재에 안주하는 삶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 우울증, 극신함, 불안에서 그리고 염려나 근심에서 나를 지배하는 이 모든 삶 술이나 성중독에서 벗어나기 쉬운 길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죄의 관성으로 금세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참된 회방과 평안을 주시고자 광야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곳에 우리를 가두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에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입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민 아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어떻습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진짜로 바다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지자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앞과 뒤가 막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과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한 가져보라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광야로 우리를 모시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손을 내미는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 기도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광야의 길조차 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10편 69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궁피반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궁피반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자들의 소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고 궁피배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만 죄의 모든 관성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곤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아픔, 상처 그리고 이 모든 질병들, 우울감들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함,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갇혔을 때에 길 대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간절히 찾고 간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땅히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길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민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저들은 이제 우리에게 잡힌 인생이다 갇힌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길이 아니라 홍해 길로 또 광야 길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든 위기 그리고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홍해 길이 갈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보라 이 체험이 아니고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높이 들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억압하고 가두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참된 에베자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야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에베자로 세우시고자 하시자 하나님 우리를 쉬운 길로 왕의 대로로 불리스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좌절합니다 너너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어 홍해에게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홍해 길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하나님 질병과 우리의 우울감과 속박과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사 모든 의감의 권세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자육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는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영혼과 육이 자육해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많은 죄와 어둠의 권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의 홍해길처럼 갈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 이름 앞에 두려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야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찬성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에 충만하시는 총이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강구하는 잠든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들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그리고 아파신음하며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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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